3, 2, 1, 2, 1, 2, 1, 1, 2, 1, 2, 1, 1, 1, 2, 1, 2, 1, 1, 1, 2, 1, 2, 1, 1, 1. 자, 여러분들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, 여러분 이거 진짜 다들 너무 열심히 했어요 헤딧과 학생 같아요 자, 오케이, 이제 누가, 누구 거를 입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순간이 왔습니다,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, 이게 갑시다 그럼 1등이시니까요, 먼저 뽑으시겠어요? 오케이, 1, 2, 3, 4, 5, 6, 7 순서대로 뽑자 뭐 확률이 뭐 낫나? 아니, 똑같아. 똑같아. 그나마 형이 뽑았으니까 형이 그래도 아, 그래, 내 책임이다 할 수 있겠지. 어차피 운전은... 아니, 근데 내 앞에 진이 걸리면 나는 면제인 거잖아. 왜? 야! 왜 섭섭하게 그래? 아, 심지어 진 나왔어, 진. 내 앞에 진이 걸리면... 이거 그냥 진만 피해라, 솔직히? 아, 열지 마세요, 열지 마세요. 와, 자기들 볼 수가 있어? 와, 본인 도대체 할 수 있어? 우와, 불은 이렇게... 괜찮아요, 문 안에. 진이 형이 저기 있는 것도 본다. 전국, 전국가 있어요. anders질 것 같아. 전국, 전국. 야, 어떻게? 내가 보게 될 때... 내 앞에 있는 건가?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가게 아, 저기는 천국이겠다. 오, 지. 오, 지. 다운 씨, 난 것 같아. 또, 나 진짜 희대 똥손인가? 진짜 똥. 없다, 없다, 없다. 누가 한 글자인 것 같은데? 한 글자야, 한 글자야. B가 있잖아. B다. 야, 다다. 둘 중 하나. 하나,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정국아, 정국아. 정국아, 정국아. 정국아, 정국아. 정국아, 정국아. 정국아, 정국아. 정국아, 정국아, 정국아. 정국아, 보이십니까? 몬스테라와 함께하네. 정국아, 저 오자라 액세서리까지 풀착해요. 진짜 미쳤다, 이거. 얘 몸으로 이거 입는 것도 볼 만한 것 같아. 자, 그럼 우리 다시 입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? 정국아, 방탄. 아, 진짜. 야, 정국아, 진짜 조심스러워. 정국이 말고 열심히 한 애가 없었는데. 세상은 노력이랑 상관은 아무 상관없다니까. 정국아, 정국아. 내가 네 옷 진짜 멋지게 입어줄게. 야, 노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.